안녕하세요 페오입니다 새 카메라 모드가 2주전에 나왔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새 카메라 모드가 뭐냐면요 카메라 토글이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카메라 이동하려면 오른쪽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어야 됐잖아요 마우스를요 꾹 눌렀어야 됐잖아요 그 이제는 그냥 한번만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제 카메라 모드로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꾹 누를 필요 없이 꾹 누를 필요 없이 카메라를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시프트락이랑 비슷한데 시프트락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보는 방향에 따라 카메라가 딸려가잖아요 아 뭐였지 아야 알지 플레이 플레이어가 카메라 보는 방향에 딸려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막 갈 수 있어요 그냥 이런거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